이내 근처에 얼씬 거를 생각하지 말고 사라져 꺼지라고 진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어요 정신 차려 제발! 사람 드나드는 게스트하우스의 뱀파이어라는 투자금 내놓고 위약금 물어내 자네가 다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본능에 이끌리는 내 자신이 용서할 수가 없어 주집사 아버지를 찾아주자고요? 주집사 혼자 외롭지 말라고 떠나야 한다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선우열 생포해야 합니다 성공 보수나 두둑하게 준비해둬요 형들 죽는다잖아요 지금! 이내 근처에 얼씬 거를 생각하지 말고 사라져 꺼지라고 진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어요 정신 차려 제발! 사람 드나드는 게스트하우스의 뱀파이어라는 투자금 내놓고 위약금 물어내 자네가 다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본능에 이끌리는 내 자신이 용서할 수가 없어 주집사 아버지를 찾아주자고요? 주집사 혼자 외롭지 말라고 떠나야 한다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선우열 생포해야 합니다 성공 보수나 두둑하게 준비해둬요 성공을 죽는다잖아요 지금! 이내 근처에 얼씬 거를 생각하지 말고 사라져 꺼지라고 진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어요 정신 차려 제발! 사람 드나드는 게스트하우스의 뱀파이어라는 투자금 내놓고 위약금 물어내 자네가 다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본능에 이끌리는 내 자신이 용서할 수가 없어 주집사 아버지를 찾아주자고요? 주집사 혼자 외롭지 말라고 떠나야 한다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선우열 생포해야 합니다 성공 보수나 두둑하게 준비해둬요 형들 죽는다잖아요 지금! 이내 근처에 얼씬 거를 생각하지 말고 사라져 꺼지라고 진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어요 정신 차려 제발! 사람 드나드는 게스트하우스의 뱀파이어라는 투자금 내놓고 위약금 물어내